남자 찰슬이님 이 영상 여보세요 남자 찰슬이님 지금 2등 2번 되신거 같은데 좀 좀 카톡 좀 공유 좀 합시다 진짜로 카톡 제발 좀 카톡 친구 좀 추가해주세요 진짜로 예? 혼자만 되시지 마시고 남자 찰슬이님 제발 좀 남자 찰슬이님 서성으로 오시겠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답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찰슬이님 댓글만 다시 마시고 댓글만 다시 마시고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